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핸드폰 충전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HD-TOP 저속 충전기입니다. 저렴이 핸드폰 충전기로 막 쓰기 좋고 저전력으로 안전합니다. 충전 속도는 느린 편입니다. 4위는 투키 3포트 충전기입니다. 가성비 좋은 핸드폰 충전기로 가격 대비 충전 속도 빠른 편이고 3기기 동시 충전 가능합니다. 해외 직구로 AS 어렵습니다. 3위는 알로코리아 멀티 충전기입니다. 6포트 멀티 휴대폰 충전기로 업소용으로 좋고 디자인 깔끔하며 접지형으로 안전합니다. 2위는 벨킨 3인원 고속 충전 패드입니다. 완성도 높은 무선 핸드폰 충전기로 3인원 충전 가능하고 마감 깔끔하게 되어 있으며 무선 충전 속도 빠릅니다. 1위는 A2 유무선 충전기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핸드폰 충전기로 유무선 겸용 충전 지원하고 가벼워 서유대성 우수하고 5기기 동시 충전 지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